안녕하세요. DC입니다. 저희 카페에 여기 축에 레버가 어셈블리가 안된다고 메이트라도 안되고 접순으로 안되고 사이브로도 안되요 메이트로 될걸요? 생크축이죠 여러분. 요거 제 포폴 강좌 나오는데 생크축 주립하는게 있는데 왜 안되나요?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나요? 여기랑 여기랑 찍고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또 메이트로 이면과 이면을 이렇게 찍어주거나 하면 되겠죠 얘를 한 번 더 찍어야 겠네요. 이면과 이면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고정을 시켜놨나 보네? 구동 걸어놨나? 왜 안돌아가니? 이거 뭐 고정을 시켜놨나 보네? 돌아가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죠. 이렇게 안하고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서 중심을 안그러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델링 했을 때 이제 모델링한 사람만 다른데 중심을 축을 이렇게 잡아놓았으면 안되겠네요. 이런식으로 해놨으면 왜냐면 이제 모델링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중심축을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럴때는 방금처럼 해줘야 됐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시험말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한다 이럴때는 여기서부터 모델링을 해서 그런데 치수를 제가 한번 잠시 볼게요. 15 15 15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이게? 제가 그냥 한 개 그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 했다 치죠? 얘가 15였죠? 얘가 15였고 이거는 뭐 동일로 이렇게 해주고 이게 보통 이렇게 모델링 하는게 좋긴 한데 이게 15라 치죠? 자 여기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건 제가 대충 할거에요. 여러분 뭐 랩을 이렇게 올라왔다 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중간에서부터 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축이 여기에요. Z축이. 요거를 제가 저장해 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불러 볼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저렇게 안하고 얘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 이제 밑에 이제 조립할 때 두 개만 쓰면 되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사람 차이니까. 근데 저 모델링 한게 다 다르니까. 이게 보시면 부품의 Z축이 있죠? 얘 Z축이랑 이제 원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원통이 아니라서 중심축이 안잡혀요. 네모난거라서. 그 다음에 메이트로 뭐 열문가면 이렇게. 적용. 이렇게 해도 어차피 두번 해야 돼. 세번 해야 되네. 이렇게. 적용.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중심축으로 해서. 아까처럼 메이트로 다 해도 되고. 근데 아까 그렇게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한 번씩 요런거 말고 복잡한거 구동할 때. 좀 구동할 때 뭐. 구동해보아서 랜드링거면 좀 이상할 때가 있더라고. 막 헛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중심축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려줘도 돼요. 여기다. 뭐. 그려줘도 돼요. 중심축을. 그리고 뭐 그리려면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나중에 이런 복잡한 모델링, 어심블링 하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릴때도 있어요. 이게 7.5 겠죠? 반대로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뭐 형상투용해서. 중심축을 그리는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리상을 숨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축 보이죠? 이제 요게. 숨길게요. 그러면 여기 얘 찍고요. 얘 찍고 얘 찍고도 이렇게. 축으로 고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씹으면 되겠죠? 근데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메이트로 아까처럼 초반에 거 다 해주시면. 다 조립이 돼서. 구동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